모란아, 너 뭐하는 거야? 오늘부터 나 사라박 집에서 지낼 거야. 뭐? 이제부터 사라박 딸로만 살 거라고. 엄마 딸 안 한다고. 사라박 지금이야 디자이너지게 양공주였어. 그거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 같아? 천만에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. 자기도 그걸 아니까 엄마라고 못 나섰던 거고. 양공주여도 상관없어. 사라박. 걔 조봉이 친엄마야. 너 걔 엄마한테 평생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어? 양공주든 조봉이 엄마든 살인자보단 나을 테니까. 누가 살인자야? 엄마 살인자 아니야. 누가 그래? 그럼 살아있는 이창석 데려와 내 눈앞에. 그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다시 들어올게. 그래야. 야. 내가 왜 그렇게, 내가 왜 그런 무서운 짓을 했는데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. 그런데 어떡해, 네가 사람하고 딸이 된다고 할 수 있어. 어떡해, 네가 엄마를 버려. 어떡해, 네가 엄마를 버려.